지난해 대전시의 화재 발생 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대전 지역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소방본부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전에서는 모두 878건의 화재가 발생해 71명의 인명피해와 40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2018년보다 화재 발생 건수는 19.7%, 인명피해는 16.5%, 재산피해는 33.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대전시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시민과 소방기관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취약계층 화재예방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습니다. 기상캐스터